웨이보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추천연수 웨이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일얘기, 팬얘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보통 웨이보 여배우들은 허세도 진짜 많이 부리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에펠탑 사진 찍어가지고 석양이 아름답다, 자기 브런치 먹은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아침에 시작 든든하게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담백하게 팬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랑 일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이보가 재미는 없어요. 추자연씨 중국어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인터뷰도 통역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 추자연씨 중국어 궁금하시면요. 네이버에 추자연 중국어 딱 검색하면 제가 편집해놓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참 잘해요. 뭔가 막 와 상쾌한 아침 이런 막 귀척하고 이러기 전혀 없어요. 그냥 일얘기, 일얘기 그리고 막 어떤 드라마가 잘되기 위한 조건과 환경 막 이런 거랑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자기 팬 챙기는 거.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영화 찍을 때 되게 자연스럽던데.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고 감독이나 다른 배우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근데 물론 드라마 자체는 더밍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해요. 중국은 아직까지 다 더밍이니까 드라마 자체 대본을 중국어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소통할 때 중국어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녀의 웨이버를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스타는 추자연이고요.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본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추자연씨의 중국 이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추자연씨 중국 이름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치오츠슈앤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치오츠슈앤. 자 그녀의 이름은요. 어? 나 뭐지? 왜 뭐지? 이렇게. 치오츠슈앤이라고 읽어요. 치슈앤. 그래서 보통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동방신기 팬클럽이 뭐 카시오, 카시오 뭐고 하여튼 엑소의 팬클럽도 있고 이렇게 팬클럽 이름이 있잖아요. 추자연의 팬클럽 이름은 치 를 쓴 다음에 인형 할 때 와와를 써가지고 즈와와 이게 즈와와가 추자연 팬클럽의 이름이라서 추자연씨 웨이보에는 즈와와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즈와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즈와와가 엄청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방구언이의 유엔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방구언이의 유엔. 옛날에 우리 진현이 진현이 팬클럽 이름이 시판이었잖아요. 시판. 그런 것처럼 다들 팬클럽의 이름이 있는데 즈와와와 라고 불리고요. 그녀 소개는 방구언이의 유엔. 그래도 아직은 한국 배우로 소개되어 있구요. 조금 아쉬웠던게 중국에서 인점이 높아요. 중국에서 추자연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추자연은 이름으로 잘 모르고 그 안에 유혹에 나왔던 배역 우리로 치면 민소이 민소이 민소이라는 극중 배역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중국은 드라마 한편에 딱 찍히면 처음에 만약 그게 허남 거였어. 허남성에서 한 번 인기가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북경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로 저기로 가고 아 맞아 림필루 맞아 맞아 림필루 여기 가고 그러면 대륙 전체에 다 인지도가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림필루 여기 림필루 여기 림필루 여기 림필루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 치오츠 슈엔을 아는 사람이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림필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바이두에 치오츠 슈엔을 딱 검색하면 이은주씨 사진이 딱 프로필 나와요. 내가 아까 여러분하고 얘 그거 하려고 사진찾 그거 움직이는 짤 찾으려고 바이두에 딱 검색을 했거든. 진짜 의외였어. 완전 인지도 많다고 들었는데 바이두에 치오츠 슈엔을 딱 검색했더니 치오츠 슈엔을 이거 알고 빨리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치오츠 혹시 보고 계시면요. 바이두에 본인 사진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어 아니었는데 아까 이거 말고 이은주 사진이 딱 나왔었는데 음 내가 잘못 검색했었나? 잠깐만 내가 뭘 검색했었는데 이렇게 나왔네 아니네 지금부터 제대로 나오네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었나봐요 근데 아까 그렇게 나오는 게 좀 있었어 다시 한번 찾아보자 뭔가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 음 없었던 걸로 해 그 연관 검색원은 추즈아씨 가슴이 이렇게 나오네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나봐요 자 음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많은 걸로 자 아니면 많은 걸로 자 그럼 그녀의 웨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난 사과충이야 빨리빨리 잘 사과해 나 분명히 봤는데 잠기운이었나? 너무 지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난 사과충이야 잘 인정하고 인정충 사과충 나는 금방금방 잘 사과해 자 워커홀릭 그녀의 일상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워커홀릭이고요 워커홀릭은 중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일단 일하다 라는 중국어를 알고 있으면 그 뒤에 미칠 광자만 붙이면 돼요 일에 미쳤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공작광 공작광을 중국어로 옮기면 돼요 우선은 쪼렙에서 배웠던 거 그렇죠 꼬무주어 하이베팅이 틀렸어요 꼬무주어고요 꽝이 아니라 광을 검색해야 돼 광 광 미칠 광자 빛날 광자가 아니라 일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이베팅이 틀릴 거예요 다 따라트리잖아 동생들이 언니가 모범이 돼야지 다 틀리고 있어 공소광 광이야 미칠 광자 미쳐야 미친다 할 때 광 죄송해요 타조였어 공소광 약간 워커홀릭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상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업무랑 관련이 돼요 이것도 다 촬영 과정에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쉬운 것부터 쉽지만 신조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저도 많이 지망했죠 친만 친만 워먼 할 때 그 먼 자가 있네요 그리고 친먼이 있어요 남자 많이 보던 남자예요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 이 사람이겠지 뭐 친만 이렇게 써있고요 친만 니믄 쯔나오워 쟤 나리마 시시 자 요거는 쪼렛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쟤 나리 막내 오빠 할 수 있다요 쟤 나리 할 수 있다요 근데 니믄 너희들은 쯔덩 알고 있니 뭐 쟤 나리마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종속절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친만 이라는 웨이브 SNS 용어를 좀 배워볼 수 있어요 친이 우리가 얘기하는 님이에요 님 그러면 친만 그러면 님들이 되겠지 이해돼요 친 그러면 원래 친은 응응응 할 때 뽀뽀뽀 할 때 친친친이거든 근데 친만 이렇게 쓰면 친만 이렇게 쓰면 님들 하 이런 뜻이 되겠죠 님들 하 많이 들어갔으니까 복수니까 친의 복수 님들 하 님은 쯔나오마 자 이 문장은 수학에 그 연산할 때 왜 가로 속 가로 생각하면 돼요 님 여기 잘 보세요 이걸 붙여줄게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 보면 님은 쯔나오 워자이 나으리 마 여기 문장은요 지금 막내 오빠가 알고 있는 워자이 나으리 하고요 마 가 나누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 두 개를 합친 거야 이게 원 플러스 원 문장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쯔나오마 뭘 님은 쯔나오마 워자이 나으리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해돼요 님은 쯔나오마 워자이 나으리 님은 쯔나오 워자이 나으리 마 너희 알아 나 어딨는지 이걸 합쳐서 너희 나 어딨는지 알아 이렇게 문장을 합친 거야 그래서 구조를 만들다 보니 너희 알아 내가 어딨는지 이렇게 문장이 된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추자연한테 배우는 거죠 막내 오빠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시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방에 있는 저 추천 강패 시시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시시 이렇게 웃으면 시시 이런 느낌 시시 이렇게 약간 수줍게 웃는 느낌이야 시시시 근데 이건 남자들이 너무 남발하면 재수없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거울 보고 해야지 남자들이 너무 남발하면 재수없을 수 있어요 시시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자아이처럼 부끄러워하는 웃음소리이기 때문에요 막 이거를 막 막내 오빠가 쓰거나 막 그러면 쭉 그라파하는 거지 시시시 구형구형 있어야지 전 재수없지 않아요 재수없지 않은데 친구가 없겠지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나 어딨는지 알아?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남자 어떻게 웃나요? 헤헤 응큼하게 너는 이렇게 웃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웃어 헤이 이게 아까 남자들이 응큼하게 웃는 거 헤이헤이 할 때 헤이헤이 헤이헤이 이렇게 웃으면 돼요 남자들이 우는 거 헤이헤이 약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시시는 시시시 시시시 웃는 거고 헤이헤는 헤이헤 이렇게 헤이헤 이런 이렇게 약간 뭔가 응큼한 느낌이 있어 음흥한 느낌 그래서 너와 잘 어울려 우리 봐 남자들 으흐흐 이런 맞아 맞아 으흐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웃길 때 크크크크 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웃으면 돼요 하하하하 이게 약간 진짜 웃길 때 입 벌리고 웃는 느낌 이게 웃음도 아무렇게나 막 웃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워크홀릭의 일종이죠 이것도 워크홀릭의 일종으로 볼게요 오늘으로 정해졌다 헤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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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시까지 봤고 두 번째 지금 아마 아직 촬영을 끝내놓고 아직까지 중국에 방영은 안 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방영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스틱 부자이치라는 드라마 촬영이 끝났대요 촬영은 끝나고 중국은 보통 선 촬영하고 우리는 막 드라마 제작을 할 때 다 제작해놓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막 한 4편까지 찍고 일단 방송 돌리고 막 연예인도 주문하는데 막 5편 찍고 6편 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반적으로요 촬영을 다 끝내고 편집을 하고 촬영이 끝나고 한 3-4개월 뭐 오래 걸리면 더 오래 있다가 막 그게 일부가 탁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촬영은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는 행복이고요 신부자이치 행복이 함께해요 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마쳤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칭 다자 도도어 관주 워만 저 부시 칭 다자 도도어 많이 많이 관주 관주 관종 아니 관종 관심 가져주세요 워만 우리의 저 부시 요 한편의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세요 요 한편의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세요 아우 평소에 사실 이거 헌 퀄 어라서부터 뭐야 이게 뭐야 어라서부터 부모가 다퉈 아 드라마 줄거리구나 이게 드라마 줄거리인가 봐요 드라마 줄거리 확인하시면 되고요 칭 다자 도도어 관주 워만 저 부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공부할 수 있어요 뭘 공부할 수 있냐면 연극이나 드라마를 세는 단위 연극이나 드라마를 세는 양사가 무엇인지 우선 알 수 있고요 찾아보세요 양사 한편 드라마 한편 어떻게 세요 그러면 그렇죠 부 이 부 이 부티니 이 부티니스주 이거 알 수 있고요 도도어 많이 많이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뚜어뚜어 관주 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많이 많이 마셔 뚜어뚜어 허 뚜어뚜어 카워 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뚜어뚜어 쇼칸 이 방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징뚜어뚜어 관자 징뚜어뚜어 관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겁나 쉬워요 뚜어뚜어 많이 많이 뭐 해주세요 할 때 뚜어뚜어 쓰고 그 뒤에 알고 있는 동사를 딱 쓰면 돼 뚜어뚜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음 뚜어뚜어 허죠 술 많이 많이 드세요 뚜어뚜어 카워 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뚜어뚜어 추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좀 해 추천 뚜어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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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뚜어뚜어 지져 저 많이 가르쳐주세요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구요 뚜어뚜어 수 있죠 많이 쳐자 좋아요 뚜어뚜어 뚜어뚜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치다이 는 기대하다 라는 뜻이구요 치다이 치다이 일성사성 치다이 기대하다 진 콰이 는 진 콰이 최대한 빨리 진 콰이 최대한 빨리 위는 요거야 위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위는 뭐냐면요 2번이니까 위 위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바마마마끄거허워 할 때 허랑 같구요 跟我이치조바 할 때 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있어보여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뭐뭐랑 뭐뭐랑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있어보여요 그러면 이게 문제일까요 자 치다이 진 콰이 다자 지연멘 다자 와 지연멘 만나고 싶다 자 치다이 치다이 다자 지연멘 빨리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를 기대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드라마에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과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표현을 기억해놓으면 여기에 다자만 바꿔가지고 나중에 난 너랑 진짜 빨리 만나고 싶어 난 너희들이랑 진짜 빨리 만나고 싶어 난 누구누구랑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표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치다이 지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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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밍발군 밍발 밍불밍발 빨리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해요 치다이 진 콰이 다자 지연멘 병준 잘한다 치다이 지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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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지연멘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되고요 나 뭐 사장님 백년 만입니다 하주 부지 애꺼나오마 응 민발라 나 제가 또 민발라 응 어찌 이슬너무 완메 뭐 이렇게 질문이 없어? 왜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어? 왜 없지? 질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치연멘 난 보통 질문하는데 왜 질문이 없지? 그렇게 호기심이 없나? 학습 호기심이 그렇게 없나? 응 지 치다 진 콰이 베이지에 지연멘 프린님 정답 프린님이 나한테 언니라고 해 내가 프린님이 나보다 언니 아니야? 내가 언니에요? 프린님이야 내가 언니에요? 왜 나한테 언니라고 해? 부르네 기분 나쁘네 페인 메인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에이씨 이거 저녁 여름 왜 이렇게 이만 언니 문 충격을 주 칭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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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위 조수 워다 아이하오 수현한이 조수 워다 아이하오 어 프링링크 그러니까 밑집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읽어드리구요 여러분 질문 없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여긴 초급반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뒤에 목적과 바뀌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까지만 쓰고 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요까지만 쓰고 끝 관종들이 많이 쓸 수 있지 나 관종이니까 나 관심 가져달라고 할 때 징다자 도도 권주 따라해보세요 징다자 도도 권주 징다자 도도 권주 징다의 징과의 베이매이 젠매 그럼 워에 헌샹 워에 치다의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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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링제의 젠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음 나 완전 핵관종 자 여기 어려운거 없으면 넘길까요 3번 넘길까요 여부야 미바라마 나 어려운거 있을거 같은데 질문을 안한단 말이야 질문 하나만 넘길게요 질문 하나만 보다 개이득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이 드라마와 관련된거구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 여기 몇가지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징다우하고 샤친이라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을 다시 징다우는 몇번 나왔던거 같아 맨날 연예인들 거 많이 번역하니까 내용 반복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우 저양은 just 요렇게 지우 저양 요렇게 요렇게 최후 이 장 시 최후의 한 편이 최후 이거 찍토 찍토는요 렌즈, 카메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촬영이 끝난 날인가 봐요 우리도 마지막 촬영 끝나고 기념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관해는데도 그럼 지우 저양 이렇게 최후의 장식 최후의 이거 찍토 가 어떻게 끝났냐면 슈이저는 뭐뭐에 따라 슈이저 다오엔드 오케이생 다오엔드 오케이생에 따라 샤칭러 라고 써있어요 자 슈이저 다오엔드 오케이생 샤칭러 샤칭러 샤칭은요 예전에 이다이씨 꺼에서 봤나 중국 배우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감독의 오케이소리에 따라 샤칭러 샤칭은 촬영이 완전히 끝났다 얘기에요 그게 영화건 드라마건 광고건 샤칭 이제 끝났다 이게 샤자가 죽일 살자인데 왜 이렇게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의미 자체는 촬영이 마무리됐을 때 샤칭이라고 써요 근데 45부장에 마지막 촬영했으면 우리가 44부장까지 방송했지 중국은 전부 영화처럼 한 번에 다 찍은데 방송하는 말 네 다 찍은데 방송하는게 일반적이에요 뭐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영화를 다 찍고 편집이나 자막 뭐 이런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하는게 일반적이더라구요 음 일반적으로 샤칭은 그 모든게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어 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쵸? 제후이 장식 제후이 거 징토 쉐저 다오이 엔드 오케이생 샤칭이노 싱부자이치가 이 드라마의 제목이구요 아니 오빠 샤칭이 아니구요 샤스니 할 때 샤 샤스니 할 때 샤 샤스니 할 때 샤에요 이렇게 감독의 오케이솔리 감독님의 오케이솔리에 따라 마지막 촬영을 마쳤어요 마쳤어요 바꾸시면 되구요 싱부자이치 호에이 샤니언니 먼저 자 요 표현 좋은 표현입니다 쪼렛들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호에이 호에이는 두가지 역할을 해요 첫번째는 배워서 할 줄 아는거 두번째는 뭐뭐 할 것 같다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중국어는 어떤 경우에도 동사가 바뀌지 않아요 동사가 변형되지 않아요 대신에 앞뒤로 이런 조동사들을 붙여가지고 과번지 미렌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게이득이야 게이득 요것만 알면 미래시절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떠는 얘 따라 나오신 거구요 얘가 쿠쿠하니까 얘가 다스하고 따라 나왔어요 호에이 샤니언니 먼저 자 요거 어떻게 해서 갈까요 호에이 샤니언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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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고 싶을 거에요 호에이 샤니언니 먼저 여러분이 보고 싶을 거에요 호에이 샤니언니 먼저 호에이 샤니언니 호에이 샤니언니 정재환님 고맙습니다 정재환님 아까 우리 보고 뻔 멍청하다고 쓰더니 이제좀 좋아졌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막 우리가 뿌리 하면 자기 스스로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희한해 정창님이 아까 우리한테 탐은 또 한 번 뭐 니면 또 한 번 액수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 바뀌었어요 혼자서 혼자 좋았다가 혼자 싫었다가 이상해 그래도 고맙습니다 수시애 수시애 괜찮으시야 아빠가 괜찮으시야 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다케 쓸 표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요슈마 원티 이마 요슈마 원티 이마 이렇게 오케이 사인과 함께 드라마 촬영이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랩백 있어야겠다 우리가 한 거랑 좀 틀리지 않냐 막을 내렸대 우리는 그냥 모두가 다 끝났다고만 했는데 막을 내렸대 막을 내렸다 표현 같은 거는 어디서 생각나? 여기 어디쯤 생각나? 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한 80명이 전부 다 끝이 났어요 라고 했는데 네가 혼자 와가지고 막을 내렸어요 하면 우리는 다 쓰레기 같잖아 좀 그래 좀 그렇다 노래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설마 뭐 노래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멧백이도 왔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역시 드라마 촬영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는 랩쇼파이셱연시정상나 주민 성주 한번 연습하고 해야 돼 틀리면 큰일 나거든 틀리면 또 득자같이 질어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촬영 현장이 엄청 더웠나 봐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게 극이 시대극이겠지 뭐 현대극이 아니었나 보지 자 막을 내렸다기보단 촬영이 끝났네요 네 촬영이 끝난거야 촬영이 막을 내렸다고 드라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쪼렛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숫자가 막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한자 아시는 분들도 더 잘할 수 있구요 저희는 랜쇼 참으린이 3번이며 사진을 말할 때 참으린 참다 랜쇼 참아서 받아들인다 너무 힘들지만 랜쇼 받아들인다 저는 랜쇼하고 있는 상태다 자 저희는 랜쇼 저 45도 45도는 45도구요 까오원 고오네 티엔치 대충해서 가능해 그럼 그걸 써보세요 본인이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 45도의 날씨를 참고 있어요 참아내며 이걸 하고 있어요 지엔츠 파이시어 내가 좋아하는 지엔츠 이거 시끄럽다 그 용도면 뺄게 소리나가지고 머리에 묻고 있을게 고마워 고마워 선물 주면 다 해야지 그래야 또 주지 자 지엔츠 파이시어 지엔츠 파이시어 지엔츠 파이시어는 지엔츠는 계속해 나가는거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 나가는거 파이시어는 촬영 촬영하는게 파이시어구요 지엔츠 파이시어 그럼 이건 뭐 4글자 발색해보세요 45도의 고오님에도 우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4글자 발색해보세요 지엔츠 파이시어 어 지엔츠 파이시어 지엔츠 파이시어 지연라 하이라이트 하성되어 그럼 나는 선물 주면 다해 뭐든지 그래야 또 주지 계속 촬영하고 계속 연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돼 뒤에거는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돼요 계속 촬영 중 여기까지가 다음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해석하시면 안돼 여기서부터 시작할께요 지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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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기다리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4개만 하고 기다리라고 4개만 하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쌍나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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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45도 언니랑 그러더니 막 혼내고 아니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누가 하나쯤 희생을 해줘야 방송이 살거든 연시놈 연시놈 그렇죠 사우나 그렇죠 사우나 연기를 하는건지 사우나를 하는건지 그렇게 해석하시면